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입니다. 차리차리 탄 바이오 워싱 면 소재라서 한여름까지 아주 가뿐하고 시원하게 연출하시기 좋은 원피스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일단 라인이 너무 예쁘고 길이도 좀 길어주니까 조금 더 우아한 느낌도 있고 해서 주아님들 아주 예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너무 추천드리고요. 소재는 면백인데 이게 얇아요. 얇고 차릿차릿해서 힘은 있지만 또 통풍 좋게 시원하게 이렇게 가볍게 연출하시기 너무 좋은 그런 소재고요. 이게 잠깐만 땡겨서 약간 랩 디자인이거든요. 근데 랩 완전 랩이 아니라 가슴 라인만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데 따로 이렇게 똑딱이 단추나 그런 게 없거든요. 근데 이게 워낙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여기 끝까지 이렇게 원단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벌어질 일이 잘 없고 많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원단이 이만큼 이미 감싸고 있어요. 그래서 딱히 노출이 없이 될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서 굳이 저는 똑딱이 안 달아도 되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편하고 좋았고요. 또 좋은 거는 저도 여기 허리에 사실은 이렇게 아예 밴드가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뭐냐 우리 허리 사이즈랑 안 맞았을 때 너무 조여서 여기가 오히려 더 볼록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우리랑 사이즈가 안 맞아서 저도 뱃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제가 스스로 우리 몸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원피스를 되게 선호하고 그런 걸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조절이 돼야 내 몸에 맞게 여유 있게 스트링은 좋아주고 이런 데가 볼록볼록해 보이지 않는 거죠. 근데 조절이 안 되고 아예 밴드로 나와버리면 또 체형이 다 틀리니까 주아님들마다 저는 괜찮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너무 배가 볼록해 보여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스트링 직접 잡아줄 수 있는 걸 너무 선호하는 편이에요. 저도 그래서 주아님들도 체형에 따라서 알맞게 그냥 이렇게 살짝 너무 많이 조우면 여기 오히려 더 볼록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뱃살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내 몸에 맞게 예쁘게 조여주고 편안하게 연출하시기 좋고요. 소매도 되게 넉넉해 넉넉한데 막 너무 이렇게 부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컬러감도 뭔가 굉장히 모던한데 약간 우아하고 화사한 느낌이랄까 뭔가 그런 느낌이 있고 디자인 자체도 랩 형식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여성스럽고 또 길이감이 길어주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더 뭔가 드레시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러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연출하실 수 있어서 너무 추천드리고요. 컬러는 제가 입은 일단 연그레이라고 할게요. 그리고 이렇게 설화색 두 가지 컬러 있는데 두 개 다 스킨 컬러 입으시면 속옷 비침은 없을 것 같고 역광에 실루엣이 아주 살짝 비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름 옷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걸로 추천을 해봐 드릴게요. 이렇게 포켓까지 같이 있어서 그냥 예쁜 샌들 하나만 딱 신어주시면 그냥 아주 우아하고 드레시하게 뒷라인도 제가 많이 원단이 많이 남아서 엉덩이 볼록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핏이나 디자인이 너무 만족스러운 원피스라서 주아님도 아주 가볍게 내 체형에 맞게 조여가지고 입어주시면 될 것 같고 7,7 반까지 충분히 뭐 체형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7,7 반까지 주아핏으로 예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걸로 추천드릴게요. 추천드려요.